영어 왕초보자 누구나 두 단어 영어회화가 가능한 영어 입트기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좀 특별한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월달 지나서 7월달 8월달이면 뭐 휴가 계획들도 많고 하잖아요. 자 아마 해외여행 계획들도 많아서 열심히 듣고 계실 텐데요. 자 아무리 들어도요 언제 단어 정도는 어느 정도 선협이 된 것 같고 또 그리고 계속 반복 듣기 해서 영어회화도 여러 번 많이 들어서 귀는 어느 정도 튼 것 같은데 입이 전혀 안 트입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요 바로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올해는 가셔가지고 선생님 아 외국 여행 갔었는데 입도 하나 뻥꺼 못하고 왔어요. 이러지 말고 이번에는 입을 트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마련한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 입트기 위한 초간단 영어회화는 뭐냐면 자 바로 이겁니다. 형용사 더하기 명사입니다. 형용사 더하기 명사 자 우리 형용사하고 명사 정말 많이 외웠거든요. 형용사는 제가 한 600개 정도 만들어서 올렸고요. 그리고 명사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봤다면은 한 1500개 이상이나 될까? 이상 될 겁니다 아마. 거의 2000개 가까이 되는 명사를 아마 섭렵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명사들도 이제 하도 들으셔가지고 들으면 다 아세요. 그런데 입 밖으로는 안 나옵니다. 자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외우신 형용사와 명사를 이렇게 조합하세요. 형용사 더하기 명사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더 많은의 뜻을 가진 more입니다. more. more는요. many나 much의 비교급이에요. 더 많은의 뜻이에요. 자 이런 형용사 우리 많이 외웠어요. 자 그리고 명사 water 물이란 거 우리 외웠잖아요. 두 단어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more water 하면 더 많은 물이 되잖아요. 요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 요 두 개로요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뭐냐 내가 물을 더 먹고 싶습니다. 더 많이 먹고 싶습니다. 이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로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please를 넣으시면요 그냥 자동으로 공손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냥 please는 자동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more water please 하시면요 물 좀 더 주세요 하시면 된 이런 표현이 됩니다. 물 좀 더 주세요 하는 표현이요. more water please 이거요. 자 원래는 I need more water 이걸 해야 되지만 I need 필요 없습니다. 그냥 more water please 하시면 물을 더 달라는 표현으로 아주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오늘 표현은 바로 형용사 덕인 명사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초간단입니다.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입특기 전략 가보시죠. 자 poor 하면요 빈약한 이런 뜻입니다. 물론 가난한 뜻이 있어요. 빈곤한 뜻이 있어요. 하지만 빈약한 이것이 뭐 재산적인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몸이 좀 빈약한 사람도 poor가 되겠고요. 또는 내가 능력 실력이 빈약한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빈약한 뜻이랑 형용사랑 English 영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요 두 개를 합하면 poor English 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냐 빈약한 영어 영어를 잘 못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원래는요 I have poor English 또는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아주 길게 표현해야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이요. 누군가 외국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막 영어로 걸면 영어 못해요 이거를 poor English 하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창한 영어를 안 한다는 거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얼굴에 웬만하면 영어로 하시면 발음이 별로 안 좋아도 영어 웬만하면 알아 듣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영어 잘 못합니다 라는 걸로요. poor English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해서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 하면요. 바로 형용사의 역할 때문인데요. 이 형용사는요 문장에서 의미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요. The cup is big. big은 큰 이란 뜻이잖아요. big이 B 동사를 만나면 크다가 돼요. 그래서 더 컵이 그 컵이 크다라는 거를 보충해주는 말이 되는 거죠.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자 큰 컵 하면요. big 컵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컵의 의미를 big이 보충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크게 크다라고요. 그래서 큰 컵 좀 주세요 라고 하면 big 컵 please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명사를 콕 찌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보충해주시면 의미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내가 아 저 사람이 큰 컵이 필요하구나 라고요. 자 그래서 big 컵 please 하시면 큰 컵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와 명사를 두 개 플러스 해가지고 간단한 표현들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이런 것도 있죠. good은 좋은 착한이한 뜻이에요. girl 여자아이죠. good girl 하면 착한 아이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외국인들도 그리고 자 no는 뭐뭇이 없는 하는 형용사예요. money는 돈인 거 아시죠? no money 하면 돈이 없는 즉 돈이 없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물건을 팔려고 해요. 그러면 뭐 영어가 안 돼서 돈 없어요 한국말로 하시겠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no money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no problem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좌석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하면 no seat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버스가 없으면 no bus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요 자 wro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틀린 잘못된 이런 뜻입니다. number 숫자란 뜻이에요. wrong number 하면요 자 you have a wrong number 해서 전화 잘못 꼬셨어요 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외국인들 wrong number 하고 탁 끊어버려요. 잘못 꼬셨어요? 이렇게요. 자 요거인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는데 내 자석에 44D번 자석에 외국인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한국말로 잘못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고요. 그냥 티켓 보여주시고 wrong number 하시면 그 사람 알아듣습니다. 아셨죠? wrong number 아셨죠? 자 그리고 뭐 만약에 티켓이 잘못됐다 내 이름이 아닌 티켓이라면 wrong ticket 하고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뭔가 잘못된 거를 어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자 포텔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 아 이 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방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other 하면 다른 room 하면 방이잖아요. please는 공손한 편입니다. other room please 하셔도 다른 방으로 주세요 라는 표현이 가능한 게 되는 거죠. 원래는 다른 방을 원합니다. 근데 주어하고 동사는 갖다 버리시고요. 그냥 other room please 하셔도 프론트에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smaller 하면 small의 비교급이죠? 더 작은 입니다. size 하면 사이즈인 거 아시죠? 크기 please 공손한 편입니다. smaller size please 하면 더 작은 사이즈로 주세요. 이거가 됩니다. 만약에 더 큰 사이즈로 한다면요. big에 비교급은 bigger 써서 bigger size please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쇼핑센터나 가셨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간단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give me 또는 show me smaller size 하셔야 되겠지만 그냥 smaller size 하셔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next 하면 다음 이를 뜻이고요. 타임은 시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next time 다음 시간 다음 번 즉 다음에 할게요 라는 표현이 되죠. 즉 외국인이 와가지고 막 물건을 사려고 팔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물건 구경을 실컷 하셨는데 살 의사가 없을 때 다음에 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next time 하시면 됩니다. next time 하면 아주 쿨한 표현이 되겠죠. 다음에 올게요. 이런 얘기 됩니다. 자 원래는 I'll try next time 또는 I'll buy next time 하셔야 되겠지만 그냥 next time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형용사하고 명사하고 하는 쓰는 버릇을 계속 들이세요. 드리고 나서 나중에 주어하고 동사만 붙이시면 완벽한 full sentence가 되는 겁니다. I'll try next time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은 먼저 next time 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그것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의 나의 라는 뜻이죠. turn 하면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제 차례인데요 하면 my turn 입니다. 자 여러분이 줄을 서 있어요. 자 우리 티켓팅 할 때 줄 서고 줄 많이 씁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새치기를 한다 들지 아니면 자기 잘 모르고 앞에 설 때 제 차례인데요 하고 얘기할 때 my turn 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원래는 it's my turn 이지만 my turn 하셔도 충분히 소통 가능합니다. 자 cheapest 원래 cheap란 단어 아셔요. 여러분들이 값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cheapest는 뭐냐면 가장 싼 이런 뜻이에요. 최선급입니다. goods는 상품이란 뜻이에요. 그럼 가장 싼 물건 주세요. 여기 이거 이 물건 중에서 가장 싼 거 주세요. cheapest goods 하시면 충분히 의사소 가능합니다. 원래는 let me know the total price 전체 이 가격 총합이 얼만지 알려주세요. 이거 되겠지만 그냥 total price please 하셔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기대치만 없습니다. 뭐 발음 유창하지 않으셔도 돼요. total price please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어느 것이 하는 의문형용사예요. 버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자 이 위치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위치는 선택할 때 씁니다. 어떤 것 우리가 쇼핑할 때나 또는 어 내가 어떤 버스였지 우리 관광버스가 이 중에 어떤 거였지 왜냐면 외국인 버스도 다 영어로 써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위치 버스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느 버스죠? 이거예요. 위치 버스 두아이 겟언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버스 타야 돼요 하셔야 되겠지만 위치 버스 하셔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셨죠? 자 또는 뭐 위치 넘버 하셔도 되겠죠? 뭐 어떤 번호예요? 또는 위치 룸 위치 스토어 자 위치를 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셨죠? 또는 위치 레스토랑 어떤 레스토랑이요? 또 어떤 자리요? 위치 시트 하셔도 되겠죠? 그쵸? 자 what 무엇이 뜻으로 의문형용사예요. number 숫자란 뜻입니다. 자 어떤 무슨 숫자 이겁니다. 자 what이라고 하는 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의문형용사 what number 하면 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까 왜 비행기에서 자 잘못된 좌석 번호를 가지고 있냐면 wrong number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당신 티켓 보여주세요 무슨 번호야 하고 이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one number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one number 원래는 one number do you have 되겠지만 do you have 를 빼버리시고 one number 하셔도 됩니다. 자 my는 나이고요 mistake 하면 실수입니다. 자 우리 비행기네나 아니면 우리 쇼핑센터나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누군가 외국인의 발을 바를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 I'm sorry I'm so sorry 다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my mistake 제 실수입니다. 또는 방 넘버를 잘못 알고 잘못 들어갔거나 하면 my mistake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it's my mistake 이겠지만 it's를 빼고 제 실수입니다. 제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공손합니다. my mistake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ew 하면 새로운 뜻이고요. towels 하면은 우리 타월 아시죠? 자 플리드를 넣어서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 타월을 주세요 하면 new towers please new towels please 하면 원래 give me new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간단하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방이 더러워요. dirty 하면 더러운 거 아시죠? room 하면 방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화장실이 더럽다 할 때는 toilet을 넣으면 되겠죠? dirty toilet 즉 한마디로 내 방이나 내 욕실이 더럽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프론트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this room is dirty 또는 my room is dirty my bathroom is dirty 라고 어필을 하셔야 되겠지만 dirty toilet dirty room 해서 더럽다는 걸 어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extra 하면 여분의 뜻이고요 slippers 하시면 슬리퍼 아시죠? please를 넣어서 공손하게 여분의 슬리퍼를 달라고 할 때 extra sleepers please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can I get extra sleepers 하셔야 되겠지만 extra sleepers please 하시면 소통 가능합니다. 자 better 하면 더 나은 더 좋은 이란 뜻이에요. 굿의 비교급입니다. place 는 장소도 되고요 방 이란 의미도 되고 여기가 뭐 식당이란 장소도 되고요 어떤 장소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더 나은 곳에 가고 싶어요. I want better place 할 수 있겠지만 그냥 better place better place 더 나은 곳 방 좀 더 나은 데 없나요? better place better room better를 넣어서 더 나은 걸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당에 가셔서 이제 메뉴를 주문하셔야 되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못하겠거나 메뉴가 낯선 메뉴들이에요. 뭐 burrito 이런 것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옆에 분들과 똑같은 메뉴로 먹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겠죠. same은 똑같은 예사형용사고요 메뉴 메뉴 아시죠? 공손한 표현 플리즈 넣어서 same menu please same menu please 하시면 같은 메뉴로 주세요 라는 표현됩니다. 자 원래는 플로센템으로 하면 플로센템으로 하면 I'll have the same menu 이게 됩니다. 하셨죠? 자 근데 그냥 메뉴판을 짓고 이 메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자 this는 지시형용사로 이것이 뜻이고요. 메뉴 써서 이 메뉴로 주세요 할 때 this 메뉴 please this 메뉴 please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짚으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역시 I'll have this menu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풀센템스로 하시고 싶으면요. 자 cold는 차가운 뜻이고요. water 하면 물입니다. 자 그러면 찬물 주세요 하면 간단하게 cold water please 뜨거운 물은요. hot water please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중국 같은 데 가면 찬물이 안 나오잖아요. 자 찬물 달라고 할 때 cold water please 하시면 됩니다. 자 풀센텐스로는요. can I get cold water 하시면 되고요. 자 원 하면 하나의 하는 자 수량 형용사입니다. minute는 분이에요. 분 초분 시간 할 때 분이에요. 그럼 1분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많이 씁니다. 잠깐만요 하는 표현이 됩니다. one minute please one minute please 이겁니다. 사실 이건 기다려달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wait a minute 가 되겠지만 이걸 그냥 one minute please 하시면 잠깐만요 하시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아 이제 여러분들이 자 공부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해외여행을 가시면 반드시 입을 트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단어 구사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구사하셔가지고 나중에 문장을 늘리는 겁니다. 처음에 학용서와 명사를 사용하시는 걸 많이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주어하고 동사를 같이 사용하시면 무난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올해 여행 때 꼭 사용해 보시라고 오늘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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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